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녀들 MC 티퍼니! 태연,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태연씨! 아까부터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던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배할 분들이 누구누구 있나 제가 이렇게 세워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태연씨 세배 돈 많이 받으면 그런 속셉 아니에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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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세배 돈 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바로 가요계 종합 선물 세트 음악 중심!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주 아주 품성한 무대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가요계의 키워드 유닛 그룹들의 순서인데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슈퍼주니어의 중화권 유닛 그룹 슈퍼주니어 ML 그리고 시스터 나인틴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연씨, 보이브랜드 그리고 저희 소녀시대 아쉬운 굿바이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미스터 미스터의 무대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하이 웨이! 뿅!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